이승기, 이다인, 종교 뛰어넘는 사랑 결혼이란 영국격언, 결혼과 교수형은 숙명에 의한다 뉴쉐스 보도를 소개합니다 이승기, 이다인, 종교 뛰어넘는 사랑 결별을 딛고 결혼 4월 7일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서 100년 가약 기독교 이승기 절차주며 정성 쏘다 장모 견밀이 염주주며 사위인정 배우 이승기와 이다인이 아픔을 딛고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8일 이다인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4월 7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비공개로 치러 구체적인 일정을 상세히 전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죠 전날 이승기는 인스타그램에 친필 편지로 결혼을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여러모로 장문의 글을 쓸 일이 많은 것 같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을 전하고자 한다며 내가 사랑하는 이다인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했다 프로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다 4월 7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렸습니다 평생 책임질 사람이 생겼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다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영원히 내 편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살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잡은 손 놓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고 싶다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많이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두 사람은 2021년 5월 열애를 인정한 지 2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당시 강원도 속초에 이승기 할머니 집에 함께 방문한 모습이 공개됐고 양측은 오후 6개월 전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밝혔죠 이다인은 탤런트 견미리의 딸이자 이유비의 동생입니다 양아버지는 주가 조작사건의 연루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이다인과 열애를 반대하며 이승기 집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결별설이 돌았지만 이승기는 지난해 6월 열애설 후 어떠한 입장이나 신변 변화가 없기에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승기 소위 성북동 단독주택에 이다인이 사내 이사로 등기된 회사가 들어와 결혼설이 불거졌죠 특히 두 사람은 종교를 뛰어넘어 결실을 이뤘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연예인 주선으로 첫 만남이 이뤄졌다 평소 이승기를 흠모하던 이다인이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했고 골프를 치며 연유로 발전했다면서 불교인 견미리가 이승기에게 염주를 주며 사유로 인정했다 이승기는 원래 기독교지만 이다인을 위해 저를 자주 찾을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초창기 이승기 집안에선 이다인을 반대했지만 이승기 고집을 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다인 본명이 이주희인데 지난해 6월 이라윤으로 바꿨다 이유비도 이소율로 개명했다며 불교식 이름이다 견미리씨가 딸들이 그동안 잘 안되 미래를 위해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승기는 지난해 말 전 소속사 후쿠 엔터테인먼트와 음원수익 미정산 관련 갈등을 빚었는데요 후쿠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후쿠는 이자를 포함해 음원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했다며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이승기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며 미정산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맞섰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20억 원, 대한적십사사 5억 5천만 원, 카이스트 3억 원을 기부한 상태입니다 이승기는 지난해 법대로 사랑하라로 KBS 연기대상을 받았으며 영화 대가족 촬영 중입니다 이다인은 하반기 방송하는 MBC TV 사극 연인으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승기 이다인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 크리스찬 TV